안녕하세요. 내일을 여는 은평, EBN 주민방송단 김동희입니다. 오늘도 알아두면 유익한 은평의 소식 전해드릴게요. 나이를 불문하고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연속이라고 하죠. 은평군은 배움으로 성장할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리스타 양성 과정은 커피에 대한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커피 제조법을 배울 수 있으며 수료 후 취업도 연계하고 있는데요. 희망하시는 분은 오는 14일까지 은평 여성인력개발센터 홈페이지에서 참가신청서 파일을 작성해 센터로 방문하시거나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은평구 평생학습관에서는 한글과 생활 문외교육이 필요한 성인을 대상으로 늘 배움 학교 학습자를 상시 모집합니다. 2020학년도에는 생활기능 문외교육에 초등 검정고시 대비 교육과정이 추가 개편된 세상일기반, 중학과정 입문을 위한 기초 영어교육이 진행될 보충반을 비롯해 다양한 세대와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인데요. 모든 과정의 교재비와 수강료는 무료라고 하니 배우고자 하는 구민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지금까지 은평알림이 김동희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